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뉴스에이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뉴스에이 라이브 팀이 뽑은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구 일정 뒤 상경을 미루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여권 텃밭 대구에서 총선에 대해 언급하고 민주당 비판 발언을 하면서 사실상 정치 대비를 선언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 연락망 구축에 나서며 신당 창당을 위한 세력 규합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모레 이상민 민주당 의원 초청 강연을 여는데 임요한 위원장과 이 의원 사이에 국민의힘 합류 논의가 오갈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친명계와 비명계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론을 두고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청년 비하 논란 현수막을 두고도 비명계는 총선 기획단이 사과해야 한다며 당지 도구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행정 전산망 장애 사태가 사흘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 정상화를 목표로 복구 중이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 원인을 정확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 분석 함께할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구장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서용주 민주당 상금부대변인,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지난 17일이죠. 한동훈 장관이 대구를 방문했습니다. 스마일센터와 달성산업단지를 찾았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현장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3시간 미뤄진 기차 탑승, 여러분, 영상 좀 보고 오셨는데 한동훈 장관 다음 주에 대전을 찾는다고 합니다. 정책 행보라고 선언을 긋긴 하지만 사실상 정계에 입문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을 넉 달 조금 앞두고 있는 미묘한 시점이다 보니까 한 장관은 일거수일수적에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구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어떤 본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지세가 강한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준석 신당론이 제기가 되면서 대구민심이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한동훈 장관의 대구 방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여전히 윤석열 정부에 대한 대구 시민들의 지지세가 강하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와 다르게 윤석열 정부의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이끌고 가는 원팀이라는 인식이 좀 강합니다. 오히려 한 장관이 차기를 노리는 차기 주자여서 현재 권력과 밀래의 권력이 갈등 관계에 있다. 이런 인식은 전혀 없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 볼 때는 한 장관이 있어서 든든하다. 이런 평가가 있다 보니까 한 장관의 인기가 곧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대구에서부터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책 행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지역 행보를 계속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 정책 행보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상 정치권의 출격, 이런 정치권의 임무이다 이래 보고 대구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호국의 도시, 6.25 때의 다부동 전투, 끝까지 자유민주 체제를 수호한 호국의 도시면서 또 산업화의 도시입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의 포스코 포항, 그다음에 구미공단, 이게 다 티켓입니다. 산업화의 성지고요. 또 지금은 정치적으로 보면 보수의 심장이에요. 보수의 심장. 그래서 호국의 도시, 산업화의 성지, 보수의 심장. 이 대구에서 저는 사실상 출마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게 정식 출마는 언제 할 거냐.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일단 영장을 처리하고 나서 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대북손금, 그다음에 법인카드, 그리고 쪼개기 후원금. 이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 청구를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어요. 그 시점에 해기가 끝나고 왜 비해기 중에 영장 청구에 달하니까 12월 9일 이후가 될 겁니다. 아마 이게 그때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할 때 한동훈 장관에게 설명을 해야죠. 국회에서. 따라서 저는 아마 그때 이후에 본격 정식으로 출마 입장문을 밝히지 않을까. 이래 봅니다.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언제쯤 출마 여부를 밝히게 될지 좀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한동훈 장관 직접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데요. 총선은 총선은 국민들의 삶에 대단히 중요한 것인 건 분명합니다. 많은 직업 정치인들에게는 총선이 인생의 전부일지 모르지만 자기 손으로 돈 벌어서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활인인 대부분의 국민들, 대구 시민들께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권에서는 장관님의 총선 요구가 조금 강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은 많을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요. 정치적 행보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평소 대구 시민들을 존경해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평소에 대구 시민들을 대단히 깊이 존경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처참한 6.25 전쟁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적에게 이 도시를 내주지 않으셨고요. 자유민주주의회에서 끝까지 싸워서 이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한 여름 더위를 늘 이기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왔는데요. 여기서 오게 돼서 참 좋습니다. 장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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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한동훈 장관이 대구 시민을 존경한 이유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열거를 했었어요. 이게 정치적인 언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큰 것 같아요. 좀 더 영상을 보고 싶네요. 한동훈 장관께서 제가 봐서는 저게 정말 법무부 장관의 정책 일정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다. 나는 총선 출마한다. 나는 정치 출마한다. 그리고 빨리 사표내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게 국민 세금으로 뭐하는 짓입니까?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세금으로 일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선거운동, 누가 봐도 선거운동 아니에요? 그리고 3시간을 연기했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3시간을 연기한다는 건 대구 시민들이 나한테 지지를 보내주네? 거기에 취해서 일정 3시간을 마음대로 한 거예요. 법무 일정이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퇴근 시간 이후던데요? 퇴근 시간 이후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정의적인 일정 자체에 대해서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저는 한동훈 장관 정치권에 입문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의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임명될 때부터 한동훈 장관은 정확하게 정치를 하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된 것이죠. 그 수업을 해라. 그리고 미션 하나였습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올감해라. 그런데 저는 그걸 1년 7개월 동안 자리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을 시키거나 법률적으로는 검찰의 손을 떠났어요. 이제 재판부로 가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역할은 끝났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본인은 정치권으로 뛰어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하나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치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법무부 장관의 옷을 입기 때문에 본인이 막 말을 하면 스포트라이트를 받죠. 정치권에 뛰어들면 이 여목한 현실.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신을 좀 정치인을 하시려면 조금 더 침착하고 조금 더 국민들을 공감할 수 있는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 장관이 사실상 정치적 메시지를 내면서 요즘 TK에 자주 방문하는 정부 여당의 행보와도 좀 맞물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의 영남권에 실제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 장관이 영남권에 출마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뚜렷한 연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리 보수의 심장이라 하더라도 한 장관이 갑자기 특별한 연고가 없는 대구나 경북 또는 부산이나 경남에 출마한다는 것은 조금 뭐랄까 자칫 잘못하면 비판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만하느냐 이런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보다는 지금 국민의힘이나 여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세 지역이 수도권입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수도권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곳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는데 한동은 카드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한 장관은 현직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총선 출마와 관련된 언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년 1월 9일이 공직자의 어떤 사퇴 시한입니다. 총선이 치러지기 90일 전에는 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한 장관이 1월 9일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을 유지한다면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이전에 후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이 되고 한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난다면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의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아마 기수로서 앞서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출마하는 것 외에도 총선 카드로 쓴다고 하는 것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장까지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한 장관을 비대위원장으로 쓸 수도 얼마든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새로운 정치를 표방하고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도 굉장히 독특한 퍼스넬리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장관의 모습과 새로운 장관 굉장히 주도적이고 자신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자신감 넘치는 어떤 답변 태도. 이것은 많은 국민, 특히 국민 가운데 젊은 층으로부터 상당히 열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동훈 스타일의 어떤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는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소구력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문제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맡겨놓다 보면 당무라든지 공천이라든지 굉장히 복잡한 업무를 한 장관 1인이 진두지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역할까지 과연 맡길 것이냐 아니면 비대위원장은 새로운 사람에게 맡기고 오히려 한 장관은 선대본부장이나 또는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해서 전국선거를 승리를 좀 높이는 데 활용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장관 관련 여론조사를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관련된 여론조사인데 지금 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1%, 한동훈 장관이 13%입니다. 특히 TK 지역으로 좀 더 핀포인트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가 9%, 그리고 한동훈 장관 14%로 오차범위인의 접전이에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와 견줄만한 정치 후보자가 됐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실 장래 정치 지도자에 관한 여론조사였다는 것은 사실 다시 말해서 다음 대권 주자에 대한 선호도를 여론조사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 특히 이제 TK 지역에서의 나름 선호도가 점점 존재감이 있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에서 한동훈 장관의 어떤 역할론이라든지 그리고 그 중량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대구에 가셔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하셨는데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중요한 건 그 장소의 의미도 확실히 있습니다. 대구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심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저런 메시지들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차표를 취소하면서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 여러 가지 행보들을 봤을 때는 거의 출정식에 버금가는 행보가 아니었냐라는 분석들도 나옵니다. 그만큼 그 장소가 대구였다라는 점 그리고 메시지가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나왔다는 점 이런 거로 미루어 보았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정치에 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총선에 출마하는 것은 이미 결단이 선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공식적으로 언제 선언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느 지역을 출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결정만 남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의 여론을 많이 접하고 소통을 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윤한홍이에요. 윤한홍. 그럼 이게 잘못 생각하면 마산의 국회의원 윤한홍 첫 건 그분이 아니고요. 윤한홍. 이 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제일 있어요. 박근혜 이후에. 그다음에 한동훈입니다. 그다음에 홍은 홍준표예요. 윤석열, 한동훈, 홍준표. 이걸 합치면 윤한홍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대구예요. 이재명 민준호에게 인기 없어요. 고향 안동이지만.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없어요. 그다음에 유성민도 없어요. 14%가 그렇게 높은 지지율로 보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게 대구의 14대 9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절반은 이게 주관식이에요. 갤럭 여론조사가. 따라서 이게 무응답이 절반이 넘어요. 그렇다면 이게 14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따라서는 세 분이 인기가 있고 실제 이재명, 이준석, 유승민 이런 분들에게 대구에서 크게 지지율이 높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 한 장관 배우자인 진은정 변호사가 공식 행사 활동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지난주 대한적십자사에서 진행한 사랑의 선물 제작, 봉사활동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구정차장님. 지금 이 한 장관이 취임한 지 1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개 행보를 한 셈인데 시점이 좀 공교롭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총선을 5개월 정도 앞두고 배우자까지 언론에 등장하다 보니까 과연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 돈의 흐름을 잘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치 민심의 흐름을 가장 잘 포착하는 것이 카메라입니다. 카메라가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를 저렇게 포커싱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언론에서 보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한동훈 장관 또는 한동훈 장관의 가족까지도 정치적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고 국민적 관심도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경우에는 특별히 한동훈 장관 배우자를 위해서 마련된 행사는 아닙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국무위원들의 배우자들이 모여서 저렇게 상품을 포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경우에는 한 장관의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다 보니까 그것을 알게 된 언론사 기자들이 사진을 많이 촬영했고 이것이 보도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께 좀 알려졌는데요. 그만큼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한다는 것은 한동훈 개인의 결단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 가족도 함께 정치 부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장관 배우자가 저렇게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앞으로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어떤 역할이 됐든 역할을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통상적인 봉사활동이라며 그 이상의 해성에는 서운을 긋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야기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법무부 등과 사전 교감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 부인이 제가 직장 전 동료였고 대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학권이고 그래서 잘 아는데 진은정 변호사가 언론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불편했으면 그 정도는 협조해서 내렸을 거라고 보고 아니면 사전에 부인 얼굴을 저렇게 공개적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언론사에서 괜찮은지 분위기 파악했을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자발적으로 보도한 것일 뿐이지 어떤 언론과도 접촉하거나 사진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언론 보도 되기까지 한동훈 장관이 전혀 몰랐겠느냐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최소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추측이기는 하지만 저도 기자 생활을 한 8년 했습니다. 뭐 통신사 기자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정도의 언론 보도가 되려면 사진을 제공한 거는 당연히 안 되죠. 사진 제공이 됩니까? 기자들이 사진 찍는 것이죠. 정보는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가 이 국민의원들 봉사활동에 간다는 정도의 언질은 법무부 출입기자든 누군간에 아마 정보 보고는 올라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메라가 어떻게 많은 국민 중에 이 한동훈 장관, 물론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관심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요. 객관적으로 봐서 또 상식적으로 접근했을 때는 최소한 정보 정도는 제공됐다. 그런데 그게 나쁜 건가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한동훈 장관은 이미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대구에서 거의 뭐 사실상 출마선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배우자가 가서 언론은 공개되고 뭔가 세간의 이목을 끌은 다음에 총선 출마하는 거 저는 그냥 A, B, C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한동훈 장관은 못 적을 거예요. 내가 정보를 줬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언론이 자발적으로 한 거다라고 했는데 이걸 비판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솔직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이 한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민주당. 최근에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탄핵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말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한다 그랬다 안 그랬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검사 범죄 대응 TF에서는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는 굳이 한 장관의 체급을 높여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의견 차이가 왜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는 엇박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정당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어떤 과정이나 절차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사 범죄 대응 TF라고 민주당 내의 TF가 존재하고요. 그 TF 안에서는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의견들을 의결하기도 하고 또는 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그럼 TF의 의견이 바로 당론이 되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당의 의사결정 구조상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에 보고를 해서 지도부가 논의하는 단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도부가 논의한 후에 또 민주당의 의원들이 모이는 의원총회에서 또 논의를 해야 그래야 당론으로 정해지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F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도부에서는 그 논의들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또 함께 의논을 해보고 수기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오는 엇박자로 보이는 듯한 그런 상황들인 것이지 자유로운 일단 의사결정 과정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언급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다라면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고 법사위에서 늘 따져 물을 수 있고 또 지금 예산안 심사할 때도 얼마든지 잘잘못을 따져 물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방법들은 다 건너뛰고 탄핵이라는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다고 해서 최후의 카드로, 최후의 선택으로 선택해야 되는 탄핵이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야말로 오히려 탄핵 만능주에 빠진 민주당의 잘못된 어떤 정치 행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만약 정말 한동훈 장관의 어떤 법무 행정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면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셔도 되지 않을까. 또는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발동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도 안 됐을 때, 그래도 국민들이 미진하다. 그랬을 때는 탄핵을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정치적인 공세 외에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탄핵, 탄핵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정치 혐오만 좀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민주당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드리면. 그러니까 탄핵을 그렇게 오해하실 수는 있어요. 너무 난발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난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게 상식이 통하면 탄핵을 안 하죠. 안 해봤겠습니까? 법사위에 불러서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서 물어봤는데 제대로든 답도 안 주지. 국정조사하자는데 국민의힘이 뭐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카드 탄핵을 만지작거리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부라면 탄핵을 만지작거릴 이유가 없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는 받을 수는 있으나 전혀 이거 이 입장 자체가 무리한 건 아니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민주당이 뭐 낸 자료가 하나 있는데 한 가지만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민주당이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이라는 게 있는데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당시에 업무 추진비 사용 지침을 어기고 한우집에서 수백만 원을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권익위 조사를 요청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한동훈 장관이 같이 좀 연루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좀 황당한 게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추진비로 일제 샴푸를 샀습니까? 아니면 이게 본인의 아버지 제사 음식을 산 거예요? 아니면 이게 김근혜 회사가 집에서 먹을 샌드위치나 소고기 이런 걸 산 겁니까? 검사들하고 검사들하고 수사 회시한 거 아닙니까? 저는 지침이 현실적인지 비현실적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수사 검사들하고 공적으로 회식을 해야 되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그때 3차장 검사 아닙니까? 아니 지검장이 차장 검사하고 식사도 불가능한 겁니까? 따라서 이거야말로 저는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사측 사용 이걸 덮기 위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은 어쨌거나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니까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관련 소식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들의 이름과 인력차 등을 수집하면서 세력화에 나섰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연락망 구축을 위해서 구글 폼 링크를 하나 갖다 놨는데요. 지금 1만 1,667명 됐습니다. 지금 한 1초에 한 2명 정도 속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3개 정도는 1천 명 이상의 연락망을 확보했다. 서울, 경기, 대구는 참여세가 인구에 비해서. 강하나. 시도별 인구 비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본격적인 신당, 창당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는데. 구장호 차장님. 오늘 아침에 보니까 2만 6천여 명이 연락망에 가입을 했다. 본인이 밝혔죠. 그러니까 신당, 창당을 하기 위해서는 5개 시도 당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5개 시도에서 최소한 1천 명 이상의 참여가 있어야 되거든요. 창당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은 이미 확보를 해뒀다. 이걸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과연 저런 지지자들의 결집이 신당, 창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준석 전 대표의 경우에는 자신의 길을 좀 준비하고 있다. 최후의 카드까지도 신당, 창당이라는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의 기한으로 12월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27일. 그때가 되면 이제 돌아갈 다리도 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다리는 이미 끊겼어요. 이미 돌아갈 수는 없다고 보십니까? 안 돌아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인유한, 혁신이 형도 더 이상 안 찾아가잖아요. 붙잡지 않죠. 이거는 이미 용산에서도 더 붙잡지 마라 이런 사인을 준 것이죠. 그래서 본인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엊그제까지 헷갈린 발언들을 했었죠. 본인이 돌아오면 120석 얻는다라든지 여지를 남겼는데 저는 그때 이미 다리를 끊었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폭망한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나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신당, 창당 들어간 것이고 실력을 보여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부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당, 창당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절대 안 된다. 돌아오고 싶어서 애걸복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반격이 났는 거예요. 새로운 형식의 창당 방식을 보여줄 것입니다. 온라인 구글 형식으로 해서 당원을 모집하고 신당을 세우는 모습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당시에 전당대회에서 당시 나경원, 주호영 의원을 이겼을 때 저런 방식으로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준석의 방식에 국민의힘이 굉장히 흔들릴 공산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전 대표의 언론 인터뷰 짧게 한번 좀 같이 한번 짚어보면 이게 무슨 진단과 처방이냐, 주호영 의원이 불출마하면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가 수습되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영남권 중진 결단해라라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약간 비판하는 얻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내에서 약간 갈라치기에 나선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려면요. 순서가 탈당부터 해야죠. 탈당도 안 하고 이게 무슨 행태입니까? 벌써 본인이 탈당을 한 다음에 신당을 만들든 말든 순서인데 당적은 아직 국민의힘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해당 행위들을 하고 있고요. 본인에게 12월 되면 돌아갈 다리를 끊겠다는데 누가 돌아오라고 요구합니까? 아무도 이게 국민의힘에서 받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소수로 돌아올 다리를 끊겠다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는 어떻게 놓으냐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유승민 의원이 움직일까요?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거기에 합류하면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주도하는 건 이준석 대표입니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꿈이 대권인데 이준석 대표 밑으로 갈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유승민 의원은 끝까지 국민의힘에 남아서 비주류로서 차기 대권 행보를 한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나 모든 전제가 잘못됐다고 봐요.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하면 한 20석 정도를 얻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의석을 얻기 위해서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와 차별화하면서 윤 정부에 대한 공세도 강화를 해나갈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의 부담은 없겠습니까?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창당을 현실화한다면 여당, 특히 국민의힘에는 악재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크게 승리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2030과 6070의 어떤 세대연합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여당이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고 지방선거에서도 크게 승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하는 선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2030에게 소구력이 있는 이준석 전 대표를 만약에 신당 창당으로 내몰아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떨어져 나가는 2030을 어디에서 채워낼 거냐, 4050의 어떤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당의 어떤 총선 승리 전략에서는 이준석 없이도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확신이 든다면 아마 이준석 쳐내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없이는 내년 총선에서 원내 일당도 힘들고 과반우석은 더 힘들어지겠다. 그렇다라면 선거 막바지에 총선에 임박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준석을 끌어안아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없는 총선으로 치를 거냐, 또는 이준석과 함께 총선을 치를 것이냐, 이런 선택의 순간이 여권 지도부에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혁신이와 국민의힘 지도부 관련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틀 전 금요일에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습니다. 중진위원들의 험지 출마, 불출마 문제로 서로 날을 세웠던 두 사람, 40분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갔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영상 보고 오시죠. 영상 보고 오셨지만 40분 동안, 40분 동안 사실 좀 겉도는 대화 같다는 그런 평가가 많았고요. 그래서 때문에 알맹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김기현 대표와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저 만남 자체가 잘못된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굳이 공식적으로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만나는 모양새를 왜 갖춰야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갈등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그런 만남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갈등의 핵심은 결국 인유한 혁신위에서 내세운 지금 중진들의, 영남 중진들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에 대한 권고입니다. 그 권고를 과연 지도부와 김기현 대표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국 핵심 본질일 텐데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둘이 만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도 별로 얻을 게 없는 만남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만남 이후에 만약에 혁신위에서 메시지가 좀 누그러진다라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가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선 혁신위의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반대로 혁신위가 계속해서 그 예전의 메시지의 결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윤심을 뒤에서 받고 김기현 대표가 한 발 물러서는 그림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호사가들의 여러 우려나 의혹들에 당연히 휩싸일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만남의 본질은 그 혁신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하루빨리 자신이 험지출마라든지 불출마라든지 이 권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혁신위 입장에서는 혁신 동력도 잃게 될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우리 장 변호사님은 민주당의 기획단이니까 국민의힘에 저희가 깊숙한 취재를 해보면요. 두 사람 사이의 해동이 알맹이가 없는 게 아니고요. 두 사람 사이의 근본적인 갈등이 없어요. 근본적으로 이게 두 분이 갈등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두 분은 운명 공동체예요. 이 말은 인요한 혁신위가 무너지면 김기현 체제도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두 분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향이나 갈등은 없다. 다만 왜 만나냐. 그런데 디테일, 사소한 문제에 여러 혼선이 있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저는 만난, 이거는 적절한 만남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좀 있으면 아마 김기현 대표의 희생적인 결단이 있을 겁니다. 김기현 대표가 그렇게 영남에 오사에 욕심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먼저 당을 생각하고 정권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김기현 대표의 결단이 있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의 근본적인 큰 방향은 그대로 수용이 될 겁니다. 물론 디테일에서는 약간 수정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큰 방향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보수, 자유파의 일반적인 기루입니다. 그러면 지금 험지나 불출마까지 김기현 대표가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다만 이게 타이밍이죠. 저는 권성동, 아마 장제원 의원도 결단할 거고요. 그 타이밍이 중요해요. 저는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불출마, 험지해봤자 감동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를 물고 내가 거기에 험지해서 붙자든지 내가 불출마하는데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하라든지 내가 험지가니 이 대표도 험지를 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이 대표는 대표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타이밍을 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제가 또 한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민의힘 일이라서 가만히 있으려고 그랬더니 알맹이는 없어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해줘야죠. 그래야 혁신이란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갈등이 있고 알맹이 없었어요. 아무 얘기 안 했다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 홈지 출마를 안고 가는 농개 역할을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강서 보궐선거 참패는 김기현 대표 지도 체제에서 됐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혁신이가 나왔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강서 보궐선거를 참패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상황이 다른데 왜 무슨 근거로 해서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하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해야 되죠?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네요. 지금 어쨌든 여권 지도부에서는 좀 시기가 문제라는 얘기도 분명히 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지금 잉유한 위원장이 12월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때쯤 되면 결론이 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김기현 대표와 잉유한 혁신위원장의 만남을 가지고 대화가 진행되는 걸 보니까 잉유한 혁신위원장은 나름대로 정치적 성과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한 달 전에 강서 구청장 재보궐선거에 충격적인 여당의 패배가 있을 때만 해도 김기현 체제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혁신이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패가 만들어져 있고 혁신안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달라지면 등 돌린 민심을 되돌릴 것이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김기현 대표의 거취 문제가 혁신안 중에 하나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이고 방법의 문제일 뿐이지 잉유한 혁신위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어떤 떨어진 민심을 되돌릴 가능성은 어느 정도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준호 변호사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혁신위의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같이 갈 것이다 주장했는데 혁신위가 최근에 4호 혁신안을 발표를 했었죠. 그중 하나가 대통령실 인사도 예외 없이 경선 공천하겠다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갈등이나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대부분의 당원들의 뜻이고요. 공감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인사라는 이유로 낙하산으로 그대로 박으면요. 그럼 공천에 물갈이할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권성동, 장제원 여러 영남권의 중진을 물갈이한 다음에 대통령실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리꼽는다. 특히 검사를 꼽는다. 이러면 엄청나게 역풍이 불 겁니다. 따라서는 이것도 아마 김기현 체제나 인용한 위원장은 똑같은 거예요. 대통령실도 어떤 기도꾼도 없다. 누구나에게 경선을 통해서 공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이 방향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이 없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검사 출신 인물들이 양지에 간다면 분명히 반말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선거 자체가 인물 중심의 선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전략 공천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게 조금 현실성 있는 제안이라고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약간 특수성을 감안을 해서 보시면 현실성이 아주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혁신안의 2호가 지도부 또는 친윤 인사들의 불출마 또는 험지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현역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를 옮긴다면 그 지역이 비게 됩니다. 그 빈 지역이 어떻게 할 것이냐. 3호 혁신안이 청년 비례대표 50%, 지역구의 경우에도 청년 전략 지역을 선정해서 청년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인사나 하더라도 경선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 2호와 3호 혁신안이 수용이 된 상태에서 4호로 간다면 대통령실 인사들이 경선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현역 의원들이 불출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출마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로운 인물들, 특히 청년의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이 전국 곳곳에 출마할 수 있는 청년 전략지역으로 나설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무리한 어떤 경선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에는 만약에 이 경선 원칙을 관철시킨다면 민주당은 지금 자체 경쟁률이 3대1, 4대1이 되기 때문에 현역 기득권과 신진 간의 어떤 경선, 이것이 과연 온당하냐 이런 새로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오히려 현역이 적어서 경선 원칙이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민주당의 경우에는 경선 원칙이 만약에 관철된다면 오히려 공천 갈등이 극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유한 위원장이요. 오는 21일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상민 의원은 12월 초에 거취 문제를 결론내리겠다고 하면서 묘한 뉘앙스를 풍겼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를 반겨주고 따뜻하고 제 정치적 꿈과 이런 걸 펼쳐나갈 수 있는 곳, 그쪽에 저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따뜻하게 대준다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 제시한 적 있으세요? 이제 제시할 거예요. 이상민 의원님이 오신다고 하면 뭐 저부터 벗어빨로 나가서 맞아들이겠죠. 지금은 민주당 소속의 선수인데 자유계약 FA 선수가 되시면 국민의힘이 가장 역대급 비용을 몸값을 제공하고 모셔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민 의원이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걸까요? 지금 보면 저를 반겨주는 따뜻한 곳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장윤주 변호사님 질문 드릴게요. 이 따뜻한 곳이 과연 어디입니까요, 여기가? 글쎄요. 이상민 의원이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실 예측을 하거나 말을 얻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합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께서 본인께서 계속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 따뜻한 곳이라는 곳도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물론 이게 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추운 곳에 가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일 텐데 반겨주는 따뜻한 곳을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당원들과 또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또 각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당에서는 당연히 탈당 가능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것은 참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상민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 그게 공식화되고 난다면 당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좀 덧붙이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따뜻한 곳 찾는 게 종류가 철새들이 그래요. 따뜻한 곳 찾고 먹을 거 많은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철새임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워요. 당내에서 저는 기대를 했죠. 당에서 좀 뭔가 중지 논원으로서 당의 변화를 이끌, 혁신을 이끌 그런 희생을 하셨으면 훨씬 더 멋있었을 텐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당을 옮기는 거에 자유지만 본인 말대로 따뜻한 곳, 반겨주는 곳 이런 데를 얘기했다는 것은 나는 그 따뜻한 곳을 가서는 철새 정치인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거다라는 점에서는 좀 선배 정치인의 모습이 좀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따뜻한 곳이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양지 지역구를 받고 싶다. 이런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것이 야당에서 여당으로 옮기는 것도 따뜻한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새로운 선택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옮기는 것도 철새라고 볼 수 있겠지만 친문 정치인 하다가 친명 정치인 하는 것도 철새 아닌가요? 그것을 어떻게 소영주 부대변인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선 때가 되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존중받는 선택이 있는가 하면 떠밀리듯이 자신의 어떤 입지가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상민 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대표적인 수박 정치인이라고 엄청난 어떤 갯달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외로운 외침이 당내에서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 이제는 이런 절망감 속에서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로를 선택하기 위해서 따뜻한 곳을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문이다, 친명이다. 이렇게 옮겨가는 게 철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하실 수 있지만 당은 지도부가 바뀝니다.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지금 대표 다 우리 당의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친노, 친문, 친명 이거는 의미가 아니라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를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철새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저는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는 왜 제가 이렇게 가혹하리만 얘기를 하냐면 당내에 지금 수박이라고 지칭받는 이원우 구원, 조홍천 의원, 윤영찬 의원, 뭐 그다음에 김종민 의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도 그렇게 따뜻한 곳을 찾아갈까요? 아니잖아요. 지금 욕을 먹더라도 당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과 산식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쓴소리를 합니다. 그게 당심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솔직히 아쉬움이 커서 제가 선배 정치인이지만 제가 오늘 과학한이만 집안했다라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따뜻한 곳이라는 그런 한마디에 또 이렇게 공방이 좀 오간 것까지 같이 짚어봤고요. 어쨌거나 이상민 의원은 아직까지는 탈당하겠다라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당 관련 소식입니다. 이번엔 민주당 소식인데요. 민주당도 총선 공천을 앞두고 친명계와 비명계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우리 4명의 의원들뿐만이 아니라 그 4명의 의원들과 그 점에서 뜻을 같이하는 한 4, 50명의 의원들이 있습니다. 비록 이름을 공개하고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뜻을 같이하는 그런 의원들 이런 에너지들이 모여서 우리 당을 바꿔내는데 일단 우리가 전력할 거다. 당 대표부터 당 지도부, 다선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나는 이번 선거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겠다라는 각오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이 당의 혁신 분위기를 가속화시킬 것이고 또 우리 당이 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는 거죠. 친명계 의원들이 우리도 할 테니까 너도 이번엔 너도 해봐라 그러면 그래 나 할게. 당을 위해서 나는 산다고서 무조건 할게. 아무리 험지라도. 지금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분열과 혐오 정치를 양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주범인 겟다를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단결을 하기 시작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큰 정치 행보실도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고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영상을 좀 길게 보고 오셨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험지 출마, 개딸과의 결별 계속해서 쇄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명계 의원들은 공천을 받기 위한 저항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서준호 변호사님 질문 드릴게요. 어쨌거나 친명계, 비명계 둘 다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당대표 사법리스트 갈등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다. 뭐 이런 관측인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불렁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가 받을 수 없는 조건 있잖아요. 이걸 내세운다는 말은 갈라서자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 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라면 협상 예지가 있죠. 그런데 험지 출마해라. 이재명 대표가 험지 출마할 뿐입니까? 뺏지 날라면 바로 구속될 텐데? 그리고 개딸과 절연해라.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개딸 재명인의 말에 이장직을 사퇴해라는 거예요. 개딸이 정치의 가장 우군 지원 세력인데 어떻게 결별합니까? 그다음에 도덕성을 회복해라. 방탄 정당하지 마라. 이게 이재명 측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아닙니까? 이 말은 결국에 우리 갈라서자. 저는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지금은 4명이죠. 앞으로 이게 한 4, 50명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결국 민주당은 바로 수박 의원들의 감점이라든지 공천의 불이익. 이런 걸 통해서 결국 당이 수박처럼 두 조각으로 갈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비명계 의원들의 강성 지지층과의 결별 요구가 무색하게도 강성 지지층들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출범하려면 압수수색 100건만 받고 출범을 하라. 그리고 원칙과 상식이 아니라 수치와 몰상식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친명계와 또 지도부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 같거든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다양성 차원에서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지만 지도부 차원에서는 좀 껄끄러운 소리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수상민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매몰차게 얘기했던 건 이런 겁니다. 차라리 이렇게 당내에서 싸우는 것들이 이게 정치의 본 모습이다. 본연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비록 비명계라고 지칭이 되고 여러 가지 강성 지지층한테 수박이라는 지칭이 찍혀서 고초를 당하고 있지만 저는 애당심의 근거로 해서 지금 쓴소리를 한다고 봅니다. 정당은요. 쓴소리가 멈춘 정당은 죽은 정당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양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결국에 정당의 본연의 모습이다. 라는 차원에서 저는 지도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개딸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어떤 일부분의 어떤 좀 어떤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적인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대표께서 얘기를 하고 말하는 대로 이장 이재명인의 마을 그 부분에서 이장직을 사퇴를 하는데 일부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 마을을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강성 지지자분들께서 제발 이성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 자기 주장도. 그런데 이게 계속된다면 당에는 분란이 일으킬 수밖에 없어서요.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원칙과 상식에 있는 비명계 분들도 만약 이런 비난이 계속되면 탈탄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만나 좀 이렇게 소통을 해보고 취재를 해본 경우로는요. 특히 뭐 이현욱 의원 같은 분은 당직부터 시작해서 의원까지 30년을 민주당에 자기 인생을 다 바쳐온 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예요. 당을 개선해서 고쳐서 뭔가 쓸 생각을 하는 거지. 왜 내가 이 민주당을 버리고 갈 이유가 있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정성에 있어서는 네 분 다 똑같고요. 40, 50명 얘기했던 건 어떤 근거 있는 건 아닌데 예전에 체포동의원 때 가결 인원 정도가 한 40명 정도 됐기 때문에 아마 당의 비판적 시각을 그 정도는 갖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 비명계 의원들의 저 호소가 정말 좀 딱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6일 재보궐선거 때 본인이 성남시장도 하고 경기도지사를 한 성남 분당을 떠나서 민주당에 다수 여러 번 당선됐던 따뜻한 양지를 찾아서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험지를 피해서 양지를 찾아서 재보궐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런 분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 듣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비명계 의원들의 저 말씀은 공허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는 그런 선택을 하실 분이 아니고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따뜻한 곳을 가장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내년 총선도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유리한 공천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저렇게 당을 생각해서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것은 얘기하는 사람들의 입만 아프지 않을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비명계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했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이재명 대표의 팬덤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당내 민주주의의 억압, 팬덤과의 안전거리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장윤주 변호사님, 이낙연 전 대표도 점점 목소리를 내고 있고 결국 이 강성 지지층을 두고서 비명계와 친명계 갈등이 좀 더 격화되는 분위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친명계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들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또 새롭거나 또 신선한 주제 같지는 않은데요. 그만큼 당내에서는 또 많은 인사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의견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조용한 행보를 하시다가 이번에 공개적인 메시지를 내신 거라서 더 많은 큰 주목을 받고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 메시지 자체도 그동안에 좀 보여줬던 메시지 또는 당내에서 논의되던 이야기들과 결을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당내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결국 총선을 한 4개월 정도 놔둔 이 상황에서 과연 당이 어떻게 단결해서 국민들께 그리고 당원들께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전략을 짜야 되는 그런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도 당의 구성원의 또 하나이고 또 당의 큰 어른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당이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 많은 목소리를 그리고 의견들을 내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당내에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수막 문구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30 유권자를 겨냥한 문구라고 하는데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다.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다. 이런 문구들이 약간 청년을 비하하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586 운동권 세력이에요. 이분들의 세대 인식이 아주 비틀어져 있어요. 60대 넘으면 옛날에 유시민 그분이 60대 넘으면 내가 썩는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정동영 대표는 노인들, 어르신들에게 투표하지 말고 집에 쉬시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김은경 위원장은요. 아예 남아있는 기대 수명만큼 투표권을 차당하자고 그랬어요. 이게 노인들 비하하는,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노인만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은 뭐고? 한동훈 장관이 73년생이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대표가 어린 X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보다 50m로 어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애들이 뭐 하느냐 이렇게 비하하고 나이가 많으면 많다고 비하하고. 그럼 이게 민주당은 586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게 20, 30대 청년들이 왜 정치를 몰라요? 왜 경제를 몰라요? 더 잘 알아요. 이렇게 해서는 비하는, 이게 물론 시안이지만 이런 시안이 나온다는 자체가 평소에 민주당에 비틀어진 이런 세대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봅니다. 이런 삐뚤어진 세대인식 때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주셨는데 어떤 의도로 이런 현수막이 만들어진 겁니까? 비판의 소진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뭐 비틀어질 때까지 강하게 비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게 공감 능력에 있어서 좀 부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는 것들은 어떤 배경이다? 당에서 나온 공식 입장은 홍보업체에서 제작한 부분이고 23일 행사 때 쓰기 위해서 했다라는 것인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변명으로 드릴 수 있는 해명을 할 필요 없고요. 정작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영역이 의와를 떠나서요. 우리 정치인들이 늘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하면 된다. 우리 하고 싶은 말을 국민은 듣고 싶을 것이다 하는데 정말 정작 국민들이 무슨 소리를 듣고 하고 싶어 하는지 이게 공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에 민주당에 있어서 새로운 현수막 어떤 홍보시안은 우리 하고 싶은 말만 했던 것이지 국민들이 정작 그리고 젊은 청년 세대들이 이 소리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공감 능력은 조금 부족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거를 계기 삼아서요. 다시 또 소통 능력을 좀 점검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좀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 민주당 탈당했지만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발언을 통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8.6운동권 청산론에 불이 켜졌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시죠. 민주당이 진보정 대원으로서 젊은 세대와 새로운 가치를 표방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알던 송영길 대표가 맞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사감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검찰의 어떤 과도한 수사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것대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 물을 문제지 저렇게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어리다라고 비하하거나 아니면 물병이 있으면 던지고 싶다라는 어떤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 얘기를 한 송영길 대표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송영길 대표를 당 대표까지 만들어준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송 대표의 저런 언행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다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인천시장까지 지내고 집권여당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그 언어의 품격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네, 이른바 조추송이라고 하죠. 조국 전 장관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조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는데요. 화면 먼저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총칼탱크 대신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검찰권이라는 법률적 무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검찰 또는 검찰 출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좀 신군부가 집권한 거와 비슷하게 신검부가 지배했던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을 하기 위해서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것이 얼마나 사이비고 엉터리인지를 보여준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아있는 권력이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 두 분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어떠한 검찰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법치가 사이비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과 송영일 전 대표, 검찰 독재에 대한 비판의 명분으로 비례신당 등을 통해서 같이 뭉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관측을 좀 하십니까? 사실 정치가 생물이라는 또 식상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전 장관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보는 물론 정치, 즉 내년 총선에 출만한다든지 신당을 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쳐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으로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든 여러 방송을 통해서든 해오던 모습과 별로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인과 관련된 재판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법률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 총선에 출마한다든지 신당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본인이 계속 SNS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명예회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꼭 총선에 출마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된다라고 또 볼 수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해서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신당 창당이 바로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 일정을 보면 호남에서 지금 현재 일정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출마를 했을 경우에 호남에서 어떤 큰 지지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조국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기에 큰 지지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이재명 체제가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만 조국 전 장관 말씀드리면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결문 좀 읽어보라고 권해요.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겼으면 좋겠다. 이래도 이게 탄핵이 안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통령 측에서 소신껏 해라. 이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진복 수석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 안 생긴다. 이게 탄핵 사유가 대통령이 한 말도 아니잖아요. 저는 말도 안 되는 탈핵을 주장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조국 장관이 김건희 특검법이 되면 거부권을 하면 정권이 파탄되고 안 하면 가정이 파탄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변을 하는데 지금 이게 민주당이 검사 탄핵 마이하면서 그때 김건희 여사 소환도 못한 그 장관이 추미애 박범계입니다. 검사장이 이정수, 이성윤 이분들부터 탄핵해야죠. 왜 추미애 장관은 왜 김건희 소환해라. 왜 지휘권 발동 안 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김건희 여사 수사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누굽니까? 대통령 배우자잖아요. 대통령 배우자를 지금 담당 검사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합니다. 과연 그게 공정합니까? 라고 이 정도 주장도 못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저는 그런 반문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제가 표현을 드는 건 아니지만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짚어봤고요. 다음은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행정전산망 전명 중단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공공기관의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어 많은 국민들께서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도 및 시군군은 시스템 정상화까지 수기 민원 접수 체계를 지속 운영해 주시고 관련 공무원의 비상근무 체계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워보니까 사흘째 먹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피해가 좀 다양하죠? 피해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뭔가 필요한 서류를 때려갔다가 못됐는데요. 그만큼 지금 전국의 행정망이 하나로 통일이 돼 있고 이것이 만약 멈춰섰을 때는 해당 국민들이 다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해당 공무원들은 자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이번 행정망 정지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이 진행이 되고 있는 평일에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오류가 발생하다 보니까 국민의 일상생활이 멈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수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은행의 망의 경우에도 전산적인 어떤 처리라든지 아니면 업데이트가 필요할 때는 항상 이용자가 가장 적은 자정에서부터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망의 경우에는 평상시 누구나 접속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에서 처리하다가 오류가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 국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앞으로 당장은 수습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수습한 이후에는 왜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잘잘못, 책임은 어디에 있었는지 분명하게 가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왜 이 시스템에 오류가 난 건지는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마비가 됐던 상황을 보면 주민센터 현장 공무원이 행정전산망 세월을 통해서 사용자 인증을 하려다가 오류가 발생하면서 전체 전산망이 마비가 됐던 건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 후에 로그인을 하다가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안 패치 때문인지 아니면 이 보안 패치가 다른 소프트웨어와 충돌을 한 것인지 이런 지금 다양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저는 처음에 소식을 접하고요. 혹시 북한이나 해킹 공격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했는데 다행히 그건 아니고 자체 원인 같기는 한데 앞으로 정말 사이버전이나 요즘 디지털 공산주의다 이런 말도 있을 정도로 앞으로 중요합니다.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저는 이번에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야 되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건 민간인 전문가하고 민간 합동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제가 이 부분은 방송 전에는 전 정권 농담을 했지만 이건 전 정권 탓이 아니고 윤석열 정권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부 민원서류 업무 등은 온라인이 가능한 상황인데 주말이 지난 뒤에도 정상 가능할지는 복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시죠. 지금도 사흘째 어쨌거나 정상화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원인조차도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좀 심각하게 보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나머지 행정 시스템이 아까 취재한 바로는요. 임시 개통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돌아가고는 있고 월요일 날 정상적으로 최종적으로 될 건지는 최종 점검을 한다라고까지 좀 알아봤는데 이게 예산 자체가 한 5,300억짜리 정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잔두시간이 아니라 사흘을 하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IT 강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이 정부망이 행정망이 멈췄다. 이건 너무나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터지면 어떡합니까라는 생각에서는 원인 파악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댓글들을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나라냐. 국가가 마비됐다. 행정안전부는 할 줄 아는 게 사과밖에 없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총리든 어떤 전사적으로 전 부처가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원인 파악입니다. 그래서 원인 파악부터 상세하게 국민한테 알려야만 이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우면서도 좀 빠른 대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사이버 안보 비서관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대책을 마련 중인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이 지금 행안부가 구체적인 원인조차 찾지 못했다면서 경질하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또 찾으려면 이 행안부 장관이 중심으로 신속하게 이런 원인 규명 작업이 필요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장관 경지를 요구한다면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실 뭐 경질하라고 해도 경질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는 얘기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요. 그만큼 이 사태 자체가 초유의 사태이고 정말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정부에서 고위직이 책임지는 자세를 좀 보여달라는 그런 호소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디지털 정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자랑스러워하던 그 디지털 정부 아니었습니까? 특히나 이상민 장관도 이 디지털 정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해외 출장을 갔던 중에 이런 행전 전상마의 장애라는 또 초유의 사태가 터진 거였거든요. 그래서 급거 기국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과연 세계에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정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정부에서 사과하고 원인을 찾겠다 이런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원인 찾고 재발 방지하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책임자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하루빨리 좀 정상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이번 주 꼭 챙겨봐야 할 뉴스를 직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 아프 뉴스입니다. 내일 월요일에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자신의 외곽 조직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후원금과 관련해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를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2차 총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노조는 사측의 인력 감축 계획 철회를 요구 중인데 지난 1차 파업 당시와 달리 이번에는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통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가 지목한 탄핵대상검사는 4명으로 이 중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팀 소속 검사도 포함돼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플라스틱 응원용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일회용품 규제 대책인데 오는 금요일부터는 단속과 300만 원 이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금까지 아프뉴스였습니다. 저희는 유스튜디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찬바람이 강했던 어제와 다르게 오늘은 추위가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전국 낮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고 날씨도 맑아질 예정인데요. 소중한 사람들과 나들이하며 가을의 끝자락을 함께 즐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